성준, 경준, 다니엘, 제가 P-NATION NEWS 오늘 뭐해요? 아지, 제제 이번 아침에 또 좋을까? 아지 아침부터 아아 괜찮은데 오늘의 뉴스는 뭐해?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재밌는 일 하나 없네 없으면 만들어봐 빨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으면 퍼져나가지 우리만 알고 있기엔 입이 간지간지라니 오늘의 뉴스는 뭐해? 야 빨리 쫙쫙 팬분들과 우리의 작은 소통 참고야 숨콩 좀 긴 단시간은 좀 짧을 수 있지만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우리들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걸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 언제든지 함께 해줄래요 제발 우걸고 싸우고 지칠 때도 있지만 다 드려줄게 오늘만큼은 너에게 오늘만큼은 너에게 단말을 줄게 너에게 사소한 장난 따침까지 웃음이 나지 우리같이 잠들 때까지 가자 성준 경준 꽃기 태운 니 주녁던 손을 뭐래요 성준 경준 꽃기 태운 니 주녁던 손을 뭐래요 함께하는 사랑 수고하십니다